이번에는 이제 인터섹트 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앞서 우리가 이제 솔리드 모델링 솔리드 툴드를 사용했는데 솔리드 툴즈는 이제 전제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솔리드여야 되잖아요. 근데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솔리드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죠.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교차되는 지점들이 보이죠. 이 부분에 라인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인터섹트 페이스 명령은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보면 인터섹트 페이스가 나오고 이 두 개의 명령에서 위드 모델과 위드 셀렉션은 두 개 사이에서 라인을 찾아준다. 단순히 그 기능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얘네가 그룹 상태죠. 지금.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해주면 계산을 하고 나면 라인이 만들어집니다. 라인이 만들어져도 오브젝트가 나눠지거나 그러진 않죠. 왜냐하면 두 개가 그룹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교차점인 부분에 라인을 만들어줘도 이 라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오브젝트를 나눠주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트롤 Z 먼저 얘네들을 서로 같은 편집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해줘야겠죠.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쪼개져요. 이렇게 이렇게 네 인터섹트 페이스를 할 때는 좀 귀찮지만 이런 라인들은 직접 라인을 지워줘야 돼요.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루비 설명 들을 때 좀 귀찮은 부분을 이제 인터 그 픽스 101 이라는 루비로 이렇게 해주면 좀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는데 뭐 이거 쓴다고 해도 뭐 완벽하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. 이런 부분들은 직접 지워 주셔야 되거든요. 자 어쨌거나 인터섹트 페이스를 써서 이렇게 해 줬고 마지막에는 리버 스페이스 리버 스페이스 리버 스페이스 리버 스페이스 또는 이제 그 다음엔 또 소프트 스무스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겠죠. 소프트 스무스는 네 여기 있는 이런 라인들을 불필요한 라인들을 좀 정리해 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.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네 두 개 그룹 상태에서 얘네를 익스플로드 해서 같은 편집 상태로 놔야지만이 인터섹트 베이스 명령으로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라인이 면을 직접 나눠 주게 되니까 면을 직접 나눠 주게 되니까 이제 그 면들이 쪼개지고 그 면을 이제 불필요한 면들을 찾아서 지우면서 이제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. 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얘네 두 개를 마우스 클릭해서 바로 익스플로드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팁인데 얘네들을 두 개를 먼저 그룹을 하시고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그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서로 이제 이제 앞으로 모양을 작업을 할 텐데 뭐 인터스페이스 명령을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익스플로드를 해 버리면 얘네 두 개가 그냥 익스플로드 돼 버리면 기타 다른 모델링들이 이제 이런 모델링 찌꺼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가 익스플로드가 돼 버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런 오브젝트들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바로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먼저 그룹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두 개를 익스플로드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모델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과 다시 네 두 개를 그룹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위드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이런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약에 겹쳐져 있다. 자 이 중앙에 있는 9만 선택하고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해 보면 얘하고 겹쳐져 있는 애들이 모두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렇죠? 이 가운데 있는 애랑 얘하고 얘 두 개를 이렇게 다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하면 만들어 주고요. 이 두 개만 이렇게 별도로 하나 둘 얘네만 선택하고 셀렉션을 진행하면 이 둘 사이에만 이 둘 사이에만 교차되는 부분을 찾아줘요. 얘랑은 찾아주지 않죠.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같은 그룹 내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 외부에 있죠? 이렇게 겹쳐 놓으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해주면 이 그룹 바깥에 있는 애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. 이렇게 그렇죠?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룹 바깥에 있는 애를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좀 잠시 hide 시켜 놓으면 돼요. 그러면 보이는 애들 안에서만 영향을 받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다시 나가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 주고 네 unhide 해주시면 되는 거죠. 네 그래서 이제 보여지거나 레이어로 별도로 만들어주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서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형태들 그리고 이제 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를 좀 한번 연습을 해 볼 건데 오브젝트를 미리 겹쳐 놨습니다. 오브젝트를 미리 겹쳐 놨고요. 지금 선택해 보면 이제 얘네들은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따지면은 얘네가 한 덩어리 그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?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인터섹트를 해 주는 게 좋겠죠? 자 근데 어쨌든 네 일단은 편의상 일단은 익스플로드 해 놓을게요. 다른 이제 방해되는 오브젝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.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 공면 네 이 공면으로 이 면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. 두 개를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이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걸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해도 되겠죠? 근데 이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들고요.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해당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이거를 이게 아마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빠를 거예요. 셀렉션을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에선지 좀 더 느리더라고요. 근데 셀렉션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위드 모델이 더 낮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그 주 오브젝트 중에 얘는 개체수가 되게 많잖아요. 이게 되게 많아요. 지금 각각의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공면 하나 기준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을 하는 게 더 빨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나눠지면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남기면 이런 모델링들이 되겠죠. 뭐 이렇게 소위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것들과 유사한 형태들을 만들 수 있어요.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잘 나눠지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. 생각하는 대로.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위드 모델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어느 정도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간혹 제가 뭐 그냥 아이고 네 해볼게요. 이렇게 했더니 안 지워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 선이 안 생겨요. 여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애들은 다 잘렸잖아요. 이렇게 됐는데 얘네가 선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서 얘를 이제 지우려고 봤더니 여기까지 선택되고 당연한 결과죠.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 얘가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. 이렇게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건 방도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는 직접 라인을 그려 주시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에요. 딱 클릭을 해서 생기지 않은 라인은 직접 클릭을 해서 라인을 나눠 주면 바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지워버리면 돼요. 됐죠?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대부분 다 나눠지는데 몇 몇 몇 개 정도 10% 이하 지금 같은 경우는 10%도 아니죠. 거의 1% 1% 미만의 케이스 인 경우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찾아서 나눠 주시고 문제점을 그 그냥 해결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이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인터섹트 페이스를 명령을 했을 때 어? 안 나눠 지네? 그러면은 조건을 바꿔 주는 것들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면을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명령을 해 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런 경우에서 안 나눠 줬다. 그러면은 면을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. 아니면 스케일을 살짝 변형을 해서 조건을 좀 바꿔 주는 거죠. 겹쳐지는 조건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 주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한 번 명령을 실행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계산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라는 뜻이거든요. 아 요게 조금 더 이제 또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음 음 자 그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얘하고 얘가 겹쳐질 때 이 라인을 찾아주는 방식을 한번 이해를 해 보려고 하면 이런 거죠. 뭐냐면 그 우리가 이 면하고 이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포인트들을 만드는 건 컴퓨터가 컴퓨터가 저 두 개를 나누는 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나누기 뭐 이런 걸 막 했을 거 아니에요. 뭐 방정식 같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수학 시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던 시절에 수학 시간에는 이 그래프 놓고 이 두 개의 교차점 구하는 게 제일 일이었어요. 그쵸? 그래서 뭐 교차점에 무슨 뭐 x점에 좌표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. 어려웠잖아요. 그쵸?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가 있죠? 막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. 막 그러다 보면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내려가. 또 그것도 막 반복되는 그 수로 계속 넘어가도 막 소수점 막 열 번째 자리 숫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생각해 보세요. 이 수많은 이 케이스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중에 막 점들이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나눠도 나눠도 계속 더 나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점을 지정해서 나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겠죠. 자 그런 경우들을 문제점이 생긴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막 소수점 막 열 번째, 백 번째 막 이런 자리까지 나누기를 하게 된다면 컴퓨터 갑자기 멈춰버리겠죠.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컴퓨터 3D 모델링들에서는 그 어떤 허용치라는 개념을 둡니다. 그러니까 tolerance 개념인데 어떤 일정한 그 범위 이상의 소수점 이하의 그 계산들은 반올림 같은 걸 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반올림 같이 이렇게 그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아까 같이 이렇게 터지는 면이 생겨요.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예요. 제가 무슨 뭐 이거 엔지니어링 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tolerance라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 허용하는 그 계산 범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반올림을 해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가 생길 거고 그 위치로 인해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. 자 정리를 해 보여드리면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. 그래서 그 나눠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나눠지지 않는 케이스에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. 그럴 때는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해준다. 면에 교차되는 위치를 살짝 바꿔줌으로써 그 교차되는 위치가 바뀌면 이제 계산 범위 안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제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라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네를 100배를 키워주는 방법도 있어요. 지금 이제 스케일에서 100을 입력을 해줘요. 그럼 100배가 커졌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아까 제가 반올림 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100배 정도 키워주면 100배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주니까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나눠진 다음에 다시 원래 스케일대로 얘를 0.01하고 작게 해주면 다시 100분의 1 사이즈가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뭐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솔리드 툴즈도 마찬가지예요. 솔리드 툴즈를 사용할 때 안 되면 솔리드 툴즈를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늘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키워서 100배 정도 안 되면 막 1000배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해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섹트 페이스나 솔리드 툴즈를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사용자들은 뭐 어떤 분들은 솔리드 툴즈 뭐 3D 맥스나 이런 데서는 불리한 불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을 좀 사용을 기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안 쓰는 건 손해입니다. 좋은 기능인데요. 그거를 굳이 오류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조건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안 나눠지면 직접 가서 그냥 선으로 그어주세요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지금 저는 교차되는 지점에 있어서 요것도 좀 팁인데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거 이게 잘 안 나눠져요.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넉넉하게 컴퓨터 입장에서 봅시다.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내가 그냥 여기는 그냥 두께요.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나눠져요. 여기가 이게 두 개가 우리는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간혹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두 개가 이게 우리 눈에서는 이게 당연히 겹쳐져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교차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겹쳐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널찍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애매한 걸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. 컴퓨터 입장에서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 짜라라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겹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인터섹트 페이스 사용할 때 좀 몇 가지 팁들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내용은 이제 솔리드 툴즈하고 잘 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여기서 마칠게요. 네 감사합니다.